음악 10년 전보다 직업의 수는 70%나 증가했지만 청년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의사, 변호사 등 20년 전 인기 직종이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고용불안, 실업률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.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진로에 대한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자신의 일과 스토리를 찾는 다양성을 겸비한 정면,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정과 학교, 사회가 격려할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야 합니다.